한 잔 순간대 빗채 너도 잘 안 나 그러니까 박성훈이 이 곡이 정말 대박치지 못하네 공감해 안 하죠 이 곡들이 우리 방향도 보소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래서 되게 헷갈렸어요 지금 이 곡은 안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게 힘들어요 이 곡이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대만의 희망은 이상하게 볼까요 대만의 희망은 그러니까 내가 비웃어야겠어 아 그래 맞습니다 좋아 드실게요 감사합니다